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한 부대가 공식 SNS 개정에 제국주의 당시 식민지배와 태평양전쟁 침략을 합리화하는 대동화전쟁 용어를 버젓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육자대 제32보통과 연대는 지난 5일 X에 소속 대원이 대동화전쟁 최대 격전지 이호지마에서 열린 1미 이호지마 전몰자 합동 위령 추도식에 참가했다고 썼습니다. 연대 측은 언론 취재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하야시 일본 관방장관은 대동화전쟁 용어는 현재 일반적으로 정무 공문서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